자, 우리가 지금 봤는데 보세요. 따라서 생명, 생명은 야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특히 산소하고 이렇게 나면 암색이 됐고 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중량에 따라서 알미늄, 철 이게 따로 들어가는 정도예요.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이건 히토리움, 히토리움 히토리는 따로 공부해야 돼. 이거는 또 우리 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따로 나와요.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랑 따라서 이거는 방사선이요. 원자로, 원자폭탄에 관한 거요. 그런 단점에서 지금 뭐냐면 방사선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져요. 이 주귤표하고 그게 어디 들어가느냐 하면 방사선 문제,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. 어떤 엘리먼트인지 하면 이 납이, 납이 방사선 이야기에서 또 가장 코압니다. 이쪽은 납하고 비스무토하고 피오하고 라돈, 이쪽 계열은 전부 다 방사선 이야기입니다. 여기까지, 이거 이해해 봐. 이거 납하고 추석, 이거 추석을 한번 보여줄게요. 이거 하나에서 뭐가 나오나 하면 돼요. 이쪽에 한번 줘보세요. 이런 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보여줄게요. 이쪽에. 이쪽에 적을까? 자, 여러분 추석, SN. SN하고 시유를 결합한 걸 뭐라고 그래요? 혹시 아는 사람? 자, 따라서 청동기 시대. 이게 청동기입니다. 자, 그러면 SN하고 추석하고 징크. 이걸 뭐라고 그래요? 이렇게 결합한 걸 뭐라고 그래요? 이 학금. 이걸 황동입니다. 황동. 자, 그러면 SN하고 추석하고 철판을, 철판 위에다가 추석을 코팅한 걸 뭐라고 그래요? 양철. 그렇지. 이걸 양철이라고 그래요. 양철이라고 그래요. 양철 지붕. 이거 녹을 안 쓸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얼마나 중요해요. 우리 청동기 시대에 의혹을 왔어요. 그리고 추석은 다 그렇게 저런 용도로 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이해가 돼요.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다른 큰 블락이 있다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